안녕하십니까 이동헌입니다. 이동헌의 글로벌 인사이트 2022년 4월 4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백그라운드가 좀 틀리죠? 이사를 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녹화를 해봅니다. 아무튼 좋은 방송을 만들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짚어봐야 될 내용은 아무래도 장단위 금리차가 역전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분들이 장단위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경기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대세 하락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짚어볼 내용은 과거에 이 4차례에 장단위 금리차가 역전이 됐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올라갔는지 또 경기침체가 온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왜 투자 기회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팩트 사실은 뭐냐면 지금 10년 마이너스 2년 장단위 금리차가 확연하게 역전을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마이너스 7.5bps 정도 수준으로 장단위 금리차가 역전이 됐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yield curve라고 하죠. 채권 수익률 커브가 이게 이제 인버스가 되는 역대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물론 모든 구간이 다 나타난 건 아니고 이 부분만 나타났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투자를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10년 마이너스 2년보다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10년 마이너스 3개월의 장단위 금리차도 역전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짧게는 한 11개월 뒤에 경기침체가 온다. 아니면 시장이 11개월 뒤에 고점을 찍고 큰 폭의 하락장이 시작된다. 대세하락장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10년 마이너스 3개월 국채금리의 차이가 1.85%포인트입니다. 앞으로 금리를 추가로 1.85%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 돼야 되겠죠. 그 정도쯤 되면 이것도 이제 역전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역전이 되고 나서 또 한 1년 가까이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대세하락장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짧게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1년 반 정도는 상당히 큰 폭의 미증시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패닉을 하고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를 해야 되고 이런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미연준이 매파적인 스탠스로 변화했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미연준의 금리가 2.5% 이상 3% 정도까지 올라가는 시기까지는 계속 시장이 상승을 할 것이다. 실적 장세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너무 패닉을 하면서 대세하락장이 곧 시작될 것이니까 우리가 다 팔아야 된다. 이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말 종목을 공부하고 업종을 공부해서 좋은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과거에 4차례의 장당이 금리차 역전현상이 일어났었을 때를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갔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시기가 2009년부터 2020년 사이클이었어요.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장당이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굉장히 단기간에 고점을 더 올라가고 그리고 대세하락장이 시작됐습니다. 큰 폭의 하락장 즉 코로나19의 거의 30에서 35% 대폭락장이 나타났었죠. 물론 그것이 코로나19였기 때문에 약간 좀 굉장히 짧은 기간에 폭락 그리고 다시 되돌림 현상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대세하락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을 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이것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2009년부터 2020년의 이 사이클 동안에는요 S&P500이 269% 올랐고 나스닥이 436%나 상승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차가 10년 마이너스 2년이 역전이 되고 나서 약 6개월 동안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또 10년 마이너스 3개월에 금리차가 역전이 된 것은 오히려 더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11개월 뒤에 고점이 형성이 되고 시작은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S&P500과 나스닥이 역전이 되고 나서 얼마나 더 올랐냐면 짧게 보시면 작게 보시면 16% 정도 S&P500이 16에서 20% 정도 오르고 고점이 형성이 됐고요. 나스닥은 23.6에서 28.3% 20%대 중반 이상이 오르고 나서 고점이 형성이 되고 끝났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때와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짧게 그 정도의 상승률이 확 들어오고 나서 끝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고점이 아니다라는 걸 알겠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시기는 2001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의 사이클 이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재 버블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시기에는 S&P500이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다시 경기 침체로 넘어갈 때까지 67%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같은 기간에 101%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장대기 미처 역전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고점이 형성이 됐냐면 약 한 21개월 22개월 그러니까 1년 반이 넘는 기간 거의 2년 가까이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시장이 올랐냐면요. S&P500이 23에서 25% 정도 나스닥이 24에서 30% 정도 제법 많이 오르죠. 약 1년 반 이상 동안에 그리고 나서 또 고점이 형성이 되고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때는 산업재 버블 사이클이어서 IT라든지 이런 쪽보다도 산업재, 원자재, 유가 관련 주들이 더 많이 오른 시기예요. 그런데 장대기 미처 역전이 되고 난 이후부터의 상승률을 계산하면 오히려 나스닥이 S&P500보다 더 상승률이 높습니다. 즉, 어쨌든 장대기 미처 역전이 되고 나면요. 상승률이 높은 쪽은 오히려 나스닥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 사이클은 언제였냐? 1991년 3월부터 2001년 2월 사이클이었어요. 이 구간이 흔히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IT 슈퍼사이클, 10년의 구간입니다. 이 구간 동안에 S&P500이 자그마치 323% 오르고요. 나스닥이 1033% 오릅니다. 또한 장대기 미처가 역전이 되고 나서 약 18개월과 22개월이 지나고 나서 고점이 형성이 됐고 그 이후에 대풍낙장이 옵니다. 자, 그 구간 동안에 그럼 도대체 얼마나 오르냐? 장대기 미처가 역전이 되고 나서 S&P500은 39에서 51% 올랐고요. 나스닥은 185%에서 202% 오릅니다. 자, 이게 다크한 버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또 될까? 정확하게 정답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업사이드의 리스크가 더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빨리 팔고 나오는 전략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옛날에 있었던, 그러다 보면 1982년 11월부터 1990년 6월 사이의 사이클입니다. 이 구간 동안에 S&P500이 323%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이 129%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때는 15개월에서 18개월 뒤에 고점이 형성이 되고 큰 하락장이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장대기 미처가 역전이 되고 나서 S&P500은 24에서 33.6% 상승하라고 끝났고요. 나스닥은 22%에서 50% 오르고 끝났습니다. 즉, 이때도 어떻게 보면 S&P와 나스닥의 차이가 나스닥이 더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지금 과거의 4차례의 예와 비교를 해보고 결론을 내려보면 지금부터 앞으로 고점 형성된 때까지 최소 20%, 많이는 200% 이런 숫자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업사이드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대기 미처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하고 나오자 이 전략이 아니라 장대기 미처가 역전이 됐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라갈까 어떤 업종이 매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집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장대기 미처가 역전이 되고 대세야락장이 언젠가 오는 것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냐면 당연히 장대기 미처가 역전이 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드 커브가 인벌티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역별 현상, 국채 수익률 곡선 자체가 원래 이렇게 그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꺾였다 이런 식으로 좀 굴곡이 생기고 뭔가 비정상적인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장기로 갈수록 금리가 높아져야 되는데 정반대로 단기가 더 높은 상황을 말을 하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되면 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냐면요. 이는 은행권에서 어떻게 대출을 해주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결정이 납니다. 은행권에서는 지금 어떤 보통 스탠스를 쓰게 되냐면 당연히 장기 금리가 더 낮아지면 대출을 꺼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출을 꺼리게 되면 기존에 좀 튼튼하지 않은 고객들의 연체율이 확 올라가겠죠. 연체율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또 더 몸을 사리게 되고 이러면서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10년 마이너스 3개월의 국채금리 차이가 여전히 1.85%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은행이 지금 당장 10년 마이너스 2년이 축소됐다고 해서 몸사리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 미국의 은행권의 여신 증가율이 지난주에 9.14%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만큼 동기 대비의 성장률이 지금 9%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몇 달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명목 성장률 9%는 최소한 나온다는 거고요. 더 높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 증가율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게 보면 12%에서 15%도 매출 증가율이 나올 수가 있어요.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신 증가율이 일어나고 있고 여신 증가율이 일어나니까 명목 성장률, GDP 성장률이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파지티브 서프라이즈가 일어나고 따라서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명목 성장률을 높게 유지시켜주는 것 중에 굉장히 큰 요소 하나는 당연히 임금입니다. 노동시장, 고용시장 이런 부분인 거죠. 지금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7%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웨이지 앤 샐러리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데이터가 나온 걸 보니까, 통계청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9%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 숫자가 나옵니다. 실업률 추이는 3.6%로 이제 완전 고용. 그러니까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3.5% 수준하고 거의 근접해 왔습니다. 여기에 고용지수 중에서 신규 고용자 수의 늘어남도 43만 명 예측치였던 49만 명 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실업 청구권자 수도 과거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4주 평균이 21만에서 22만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 현재 20.85만이다. 21만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완전 고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노동 참여율 자체도 지금 62.4%로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추가로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 63.4%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지금 아직 1%포인트가 남아있고 이런 환경이라면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증시에 대해서 좋게 보시면서 앞으로 매출의 positive surprise, 매출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런 높은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초점이 지금은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고인플레이션 시대다. 그리고 고유가 시대다. 고원자재 가격 시대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카마더티, 원자재, 그리고 에너지, 특히 석유 등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차트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지난 거의 몇십 년 동안에 엄청나게 언더 퍼포먼스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이제 완전히 돌아서야 된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거는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쇼트를 때리는 업종이 테크다. IT 관련 주들을 쇼트를 때려야 된다. IT 관련 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할 것이다. 또는 아니면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원자재와 석유 관련 주만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도 나아가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요. 물론 비트코인, 팡주들이 너무나 많이 올랐다. 과거에 40년간의 어떤 자산 버블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대표적인 어떤 자산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아주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지금 화폐의 가치, 상대적인 M1 증가율 이것을 다 감안했었을 때 연간 단위로 그래도 계속 증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시대적인 변화 부분에 있어서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나아가서 대형 기술주들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물론 팬데믹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유효하고 이 시대의 전기차로의 전환,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태양광 업종의 매한 매력도, 풍력에 대한 매력도 등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여기에 이제 많이 걱정해왔던 부분이 원자력 부분인데 이게 추가로 더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대형 기술주들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ETF들의 상승 여력을 쭉 뽑아보면 여전히 1등은 태양광, 2등은 반도체, 3등은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4등이 이제 IBB 등의 어떤 바이오 산업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나서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가치주라든지 산업재라든지 인프라 관련주라든지 이미 소비재 같은 그런 종목들, 업종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장주를 다 버리고 원자재 관련된 주식과 석유 관련된 주식만 다 사자라는 전략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장주 70, 가치주 30의 기준을 두고 여기서 종목 고르기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립니다. 계속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리지만 성장주 70 안에서는 반도체 IT 30%, 신재생 에너지 20%, 전기차 10%, 바이오헬스케어 10% 이렇게 가져가는 게 적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주 30% 안에서는 석유와 원자재를 10%만 그리고 산업재 5%, 소비재 5에서 10%, 금융주 5에서 10% 이렇게 해서 30% 들고 가는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상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높고 금리를 빨리 올리고 등등등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아, 성장주 다 버리고 가치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금리를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고요. 그 한계점 안에서 2.5%에서 3% 금리 수준의 10년 국채금리 시대라면 여전히 성장주와 기술주들의 매력도가 훨씬 더 가치주들보다 높게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중소형주에 있어서도 오히려 중소형 성장주의 매력도가 중소형 가치주의 매력도보다 한 15%포인트 더 높게 나옵니다. 즉, 완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성장주만 사라 가치주는 다 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도 비중적으로 따지면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매력도가 더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종목을 들여다보고 업종을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수익률이 좋은지 얼마나 성장성이 있는지 얼마나 잔존 가치 모델상의 매력도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종목 선별을 잘 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앞으로 남은 최소의 1.5년 동안 상당히 높은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